9월 16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맞이한 토트넘이 후반 연장시간 터진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의 역전골로 2대1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날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A매치 두 경기를 치르고 난 직후여서인지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지난 4라운드 벌리전과 달리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2대1 승리 후 홈구장을 찾은 팬들 앞에서 축하 세레모니를 갖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히샬리송을 끌고 나와 앞에 세우게 하는 등 토트넘의 주장에 걸맞는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열렸던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 이후 3일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지난 라운드 벌리전에 비해 확실히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날 4-2-3일 포메이션의 최전방으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21분 페널티 지역에서 자신의 전매특허인 오른발 가마차기를 선보였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후반 80분 교체될 때까지 슈팅 3회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하며 6.8회 비교적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볼 점유율 68%로 경기를 주도하며 12개의 슈팅을 날려 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후반 74분 셰필드 유나이티드 하머의 왼발 슛이 토트넘의 골망을 가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격을 맞은 토트넘은 이후 총공세에 나섰지만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고 이날 경기에서 셰필드가 시간을 끄는 행위를 여러 차례 보여준 까닭으로 무려 12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 97분 이날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히샬리송이 페르시치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동점을 만들었고 3분 뒤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쿨루셉스키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은 2대1의 짜릿한 역전승과 함께 차연승에 성공하며 개막 후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팀의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중국 언론에서도 경기 종료 후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과정 중에 이날 한 개의 어시스트와 한 골을 기록한 히샬리송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에 대해 팀의 주장다운 멋진 모습이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 이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던 히샬리송이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날 교체 출전에 동점골과 함께 역전골 어시스트를 기록한 히샬리송을 알뜰히 챙기는 주장 손흥민의 모습이 어쩌면 이번 시즌 확 달라진 팀 분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토트넘과 셰필드의 이번 경기에 12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 데에는 셰필드 선수들의 시간 지연이 큰 원인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 셰필드 선수들의 반칙이 두세 차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석연찮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중국 축구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진했던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보이고 케인이 빠지면서 그냥 그런 중위권 정도로 분류되던 토트넘이 리그 개막 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는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 히샬리송이 바닥을 쳤다가 다시 회복한 것 같아 기적이야 정말이지 기적이야 히샬리송이 마침내 떨쳐 일어났어 90분의 0대1이어서 난 토트넘이 지는 줄 알았어 사기가 크게 올랐어 히샬리송 역시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케인을 팔았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잘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너무 강해 미드필더의 몇몇 선수들은 아직 이렇게 젊은데 말이야 토트넘의 이 새로운 감독은 정말 대단해 토트넘이 이기기는 했지만 속임수에 당했다고 1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경기를 봤다면 12분도 적다고 느꼈을 거야 이번 경기의 심판을 기억하길 바래 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될 셰필드를 기억해야 해 이 경기는 정말 대단했어 심판이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한들 어떻게 되겠어 히샬리송은 더는 평범해질 수 없는 최전방 공격수로 돌파도 할 줄 모르고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특기가 있는 선수도 아니었지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해 경기 결과를 바꾸어 버렸지 승부가 확실하게 결정된 105분에도 여전히 상대 베이스라인에서 볼을 지켜냈어 그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야 방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본 후 토트넘의 경기를 시청하다 쿨루셉스키의 결승골을 보게 되었지 오늘 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도 역전했고 토트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지 이렇게 정신력으로 가득 찬 토트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었는지 올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케인이 사라진 토트넘이 중하위권 팀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강할 줄이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지난 두 차례 A매치 경기 이후 이번 셰필드전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가 다음 라운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는 다시 한번 멋진 골을 넣어주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